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하라 시인님의 발가락 웅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여기에 100페이지에 보면 동강할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대해서 먼저 저자의 시인 전하라 시인님의 양송을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어로 영역도 한번 이 시를 좀 해드렸어요. 제가 영어로 영역도 좀 듣고 그 다음에 시의 배경과 비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송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강할미꽃 전하라 동강과 할미꽃 지팡이도 없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밖뒤 언덕을 넘어가고 있다 내 가에 비치는 뽀얀 얼굴 일찍 시집가서 일찍 손자 얻은 신세대 할머니인가 보다 어깨를 스치며 그녀의 배선 테너의 봄 벚꽃이 빛금을 그으며 축제를 알린다 달이 얼비치는 분치 달과 그녀의 보도회가 열렸다 제가 영어로 한번 영역을 했는데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님님과 함께 하여간 전하라 동강할미꽃 하여간 전하라 동강할미꽃 히프엘 백 스테인리아 바라 bhp 하여간 살침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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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tands next to her. She announced a festival, flashing cherry blossom leaves, the terraced land on the river, which a moonlight is glimmering, of all of a moon and earth was held.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가 영역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 할미꽃을 영어로는 이제 이게 그랜마드 플라워가 아니에요. 파스피 플라워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스피 플라워라고 하고요. 이 동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동리버라고 처음에 쓰려고 했는데 이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인터넷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니까 이거는 그냥 동강리버라고 쓰는 것으로 데이트라고 해서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는 영어로 케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프렉티드가 이제 반사된, 반영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a white face reflected in the liver side. 그 강변에 반영된 하얀 얼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썼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제 그 밑에 유튜브 올릴 때 그 밑에 댓글에다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무도회는 영어로 볼이라고 합니다. BALL이 우리가 공이라는 뜻만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도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인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동강 할미꽃을 좀 쓰게 된 어떤 지필 배경, 동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학기행을 영월로 자주 가는데요. 영월에 가장 유명한 곳이 동강 할미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월에 갔을 때 마침 시상이 떠올라서 동강 할미꽃을 쓰게 됐는데요. 영월 그 술 박물관에도 제 시가 전시되었고 또 시화전 할 때, 김사카 시화전 할 때 거기도 제 시화가 걸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영월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그 외 많은 분들이 많이 애시를 해 주셔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 시를 좀 들으면서 느낀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시는 그 할미꽃이라는 어떤 사물이죠. 사물을 일종의 사람처럼 쓴 표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할미꽃이 지팡이도 없이 이게 이제 약간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꼬부랑 고갯기를 해서 이 할미꽃을 어떤 사람하고 상당히 빗대어서 사물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허리를 꼬부지 세운다고 했고 넘어간다 이런 것들 다 사물시적인 어떤 특징이 있고요. 또 이 얼굴이라든가 이런 또 신세대 할머니라든가 이런 표현들 전부 다 사물시의 특징을 다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과 그녀의 특히 이제 마지막 연에서 발과 그녀의 무도회가 열렸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좀 뭐랄까 서경적인 그 서경적인 어떤 묘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시를 좀 보면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어깨를 스치며 그녀 옆에선 테너의 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테너의 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강에 가면 이제 많은 산과 불이 있는데 정말 저절로 어깨춤이 쳐주는 것처럼 현대의 신세대로 보면 어깨춤이 쳐주는 거고요. 옛날 어른들 생각하면 얼쑤하고 춤이 나올 정도로 제 생각에는 그래서 테너의 봄이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이걸 소프라노의 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음에 그렇게 좀 수정할까 해요. 아니 그러니까 테너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남성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베이스, 바리톤, 테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쓰니까 아예 테너도 나쁜 의미는 아닌데 뭐 성악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악가의 어떤 소리 이런 의미니까 네. 어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돈치라든가 조금 이제 좀 아주 우리가 정감 있는 그런 표현들을 참 잘 쓰셨고 그 다음에 벚꽃잎이 빗금을 긋는다는 표현도 상당히 좀 어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멋진 것 같아요. 벚꽃잎 빗금을 긋으며 축제를 알린다.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사물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 이런 것을 좀 쓴 그런 어떤 아주 멋진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를 아 영역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그 이 시를 보면서 혹시 뭐 어떤 할머니와 관련돼서 생각을 뭐 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어졌나요? 이게 뭔가 할메꽃이라고 해서 그런 제가 이제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동경은 크진 않았는데 거의 저희 시골에 가면 그 산에 묘 이런 데 갔을 때 보면 항상 할메꽃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침내 영월에 갔는데도 할머니꽃이 많고 그래서 이제 시를 쓰게 된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전하나 시인님의 동강 할머니꽃을 원문을 낭송하고 영역을 하고 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평을 하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을 이렇게 여쭤보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이 시집에 있는 그룹모자 가게에서 한 작품을 또 같이 방송하고 비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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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